룰루랄라 룰루랄라 바다로 달려가요 떠나요 푸른 바다로 복잡한 이 도시를 탈출해봐요 모두 잊어 야 인마 그만 좀 해라 가뜩이나 돈도 없어 죽겠는데 떠나긴 어딜 그렇게 떠나 그리고 돈을 벌려면 좀 제대로 벌어 선곡 꼬라지 항원은 그게 대체 언제적 노래냐 모르면 가만히 있어 올드한 누님들껜 오프닝으로 이런 추억의 명곡을 탁 때려줘야 바로 지갑이 열려 내가 요즘 누님 전문이잖아 아이고 좋겠다 누님들한테 큰 기쁨 줘서 그러니까 형도 같이 가자 그렇잖아도 체리 누나가 형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형 같은 허스키 보이스는 뽕짝이 딱이야 허긴 나도 악년에 좀 놀았지 내가 요새 그렇지 않아도 88번 버스 타고 다니면서 배운 노래가 있는데 아 죽여줘 당신은 매력 있는 남자 남자 매력이 없는 것이 매력 매력 당신은 매력 있는 남자 남자 그 매력에 빠져버린 나 아주만 더 신나게 하늘이 내게 주신 최구의 선물이야 최구의 선물이야 최구의 선물이야 최구의 선물이야 이 세상에 누구보다 당신이 너무 좋아 바라만 봐도 좋아 아유 뭐가 그렇게 신났어? 뭐 좋은 일 있어? 그렇잖아도 우울한데 엄마도 같이 좀 좋아하자 아 아니야 좋은 일은 나 편의점 다녀올게 잠깐만 너 요즘 알바 가면서 왜 이렇게 모양을 내? 설마 딴 데로 새는 거 아니지? 아유 모양은 무슨 제발 밥둑 굴려가면서 꼬박 밤새는 사람 기운 빠지게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마 다녀올게 밤샐 때 배가 많이 고픈가 보다 그럼 돌도 씹어먹을 나이잖아 더구나 편의점 알바가 쉬워 보여도 은근히 힘들어 그래? usss 뱃는 Nej 쓸데없는 motherboard 샐 casos 그가 과일 Leute 은근히 깊기 Mick Punkt 깊기 사례 나 CI 스 막